정부가 공공주택 신혼 희망 타운에 대한 대출 금리를 인상하기로 해서 입주 예정자들의 불만이 큽니다. 현 정부가 추진한 공공주택 대출 금리는 동결한 상황이라 전 정부 사업에 대한 차별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오는 10월 입주 예정인 서울 강서구의 500세대 규모 아파트. 시세 차익의 최대 50%를 정부와 공유하는 조건으로 1.3%의 낮은 고정금리로 대출받아 집을 살 수 있는 신혼 희망 타운입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 대출을 받으면 금리가 0.3%포인트 인상된다는 소식에 입주 예정자들의 걱정이 앞섭니다. 4억 원을 대출받는다면 갚아야 할 돈이 최대 2천만 원까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번 금리 인상은 최근 정부가 주택청약 저축금리를 0.7%포인트 인상한 데 따른 겁니다. 다만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주택, 뉴홈 등의 대출 금리는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신혼 희망 타운 입주 예정자 사이에서는 갑작스러운 통보에 대한 비판과 함께 지난 정부에서 공급한 공공주택을 차별하는 것이란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신혼 희망 타운 금리 변동 가능성은 입주자 모집 당시 안내한 바 있고 뉴홈 역시 앞으로 금리가 바뀔 수 있어 정책 차별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공급된 신혼 희망 타운 2만 2천 세대 가운데 절반 넘게 이미 입주를 마쳤기 때문에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